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? 무릎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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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신! 무릎이 닿기도 전에 아우 주사 때리면 어떡해 아 안 웃기면 때려. 아 뭐시네. 아 뭐시네. 오랜만에 재밌습니다. 예상보다 예. 아 지식을 꽉 차가지고 말이죠. 청소년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기업인 바이러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백신의 아버지.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이름 그가 왔다. 안철수. 컴온. 누구 누구시라고요. 백신 아버지 안철수. 뭐하는 사람이야. 컴퓨터 그 백신. 컴퓨터. 컴퓨터. 야동계획컨상 김문자. 김문자님.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봤습니다. 컨셉입니다. 너무 좋은 거 많이 봤어요. 방석을 잘 안 봤을 텐데. 너무 당황스러우시죠. 미안합니다. 너무 착한 표정을 이렇게 못하겠잖아요. 너무 착한 표정이야. 이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컨셉입니다 모든 게. 벤처의 신화. 출연 자체가 벤처 정신입니다. 출연한다니까 저희들도 긴장이 되고. 또 왜 하려고 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. 서로 참 불편합니다. 과연 저희들은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까요. 공감대가 있을까요 서로가. 저도 뭐 적당히는 압니다. 스티브. 스티브 잡스. 비슷한 이름 같습니다. 지금 실실 후 팀에서 우리 깔방을 안 쓰이니까. 우리 다 사시는 거 많이 압니다. 지금 패치 때문에 문젠데요. прошед구. 놀랬죠? 그 아이디 이런 거 있잖아요. 비번 비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진짜 참. 이메일도 알고요. 요 패치 그거 때문에 나 힘들어가지고 담배 끊을 때 붙이시는 거잖아요. 자 그나저나 그야말로. 역사상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이 무릎 박도사 오늘 안철수 편을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저렇게 천재적으로 이렇게 우수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운이었는지 재수가 좋았는지 노력이었는지 진짜 책을 많이 봤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.